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5.2% 인상됐는데요.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합니다.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 대상자가 1만 1천 명 늘어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만 4천 8백 원에서 1만 5천 5백 70원으로 5.2% 인상됩니다.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올해 6월 개정했습니다. 쇄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주는 가산급여도 늘릴 계획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.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차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설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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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